가로수길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근 주거지역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 아파트 지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관할인 압구정 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이어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압구정 2구역도 조합 설립 인과 후 신통기획을 신청하며 재건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의 속도를 맞춰서 도시기능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신사동에 강남다운 품격 휴식을 제공하는 강남 힐링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동장님께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강남 힐링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로 2023년 11월 힐링센터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미 코엑스와 개포동에 개관한 힐링센터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동은 주거와 상업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생활문화시설이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될 강남 힐링센터는 카페형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힐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서 주민들이 힐링하고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주민분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곳을 찾아서 품격 있는 힐링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힐링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힐링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힐링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